올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102만여 명으로 지난해 비해 80%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포항지역 피서객은 올해 21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00만 명 가까이 급감해 경북 동해안 피서객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특히 7월 말, 8월 초 개최되어 온 국제불빛축제가 5월 말로 당겨지면서 피서객 감소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또 이번 여름 굳은 날씨와 함께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에 부족한 편의시설 등도 피서객 감소의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